청소 용역 업체들이 수년간 유령 미화원을 만들어 돈을 빼돌리다가 적발됐습니다. 정작 추위 더위 참으며 묵묵히 일해온 진짜 미화원들은 약속된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고발합니다. 이른 새벽, 청소 미화원의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뛰고, 옮기고, 던지고 수거하랴, 분류하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혼자 합니다. 원래는 두 명이 타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는 한 명이든 하니까 일이 좀 많이 덜 없죠. 이 청소 용역 업체의 임금 대장, 때로는 미화원으로 때로는 사무직으로 매달 2, 300만 원씩 월급과 상여금이 꼬박꼬박 지급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더 보신 적 없나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내년이면 5년 차인데 한 번 더 본 적 없습니다. 이른바 유령 미화원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배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 안 하고 어떻게 돈 가져간 거예요? 사장님하고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또 다른 청소 업체 격리 직원의 조카, 남동생까지 동원됐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면 와가지고 대조를 할 수 있다. 불러면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런 청소 용역 업체들에게 화성시는 해마다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왔고 수년째 빼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지난주에야 유령 미화원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령이 판치는 사이 진짜 미화원들은 정해진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일손은 일손대로 부족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곳에선 용역업체가 청소 미화원들의 특근 수당까지 빼돌렸습니다. 구청이 용역업체의 서류만 빚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라도 잃을까 묵묵히 참고 일하는 청소 미화원들. 용역업체에 만연된 비리,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가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